우와 안녕하세요 장호진입니다 첫 영상을 찍는데 살짝 설렘도 있고 그리고 긴장도 되는데 최대한 즐기면서 재미있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포핸드, 백핸드, 그리고 스탠스, 그립 등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핸드 그립이나 쉐이크 그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빼서도 안 잡고 이렇게 너무 넣어서도 안 잡아요 왜냐하면 너무 넣어서 잡으면 감은 좋지만 힘이 안 실리고 또 빼서 잡으면 아무래도 힘은 좋은데 감이 안 와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히는 빼지만 너무 넣거나 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핸드 할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건 여기 엄지예요 왜냐하면 엄지에 힘을 딱 줘야 감도 좋고 힘 전달도 잘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엄지를 포핸드나 드라이브 모든 걸 할 때 엄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포핸드 할 때는 스탠스 스탠스는 어떻게 하냐면 어깨널리보다 조금 더 벌려준 상태에서 왼발을 조금 앞에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야 조금 더 포핸드 할 때 드라이브 걸 때든 그냥 스트로크 칠 때든 조금 더 잘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왼발을 조금 더 앞에 두고 어깨널리보다 조금 더 벌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왼발 앞에 그리고 어깨널리보다 조금 더 벌린 상태에서 무릎은 살짝만 구부려 준 상태고 그리고 포핸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중심 이동이에요 오른발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뒤꿈치 절대 땅에 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계속 뛰면서 이렇게 이제 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스윙은 일단은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이론이라는 거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팔꿈치는 그냥 하나 반 정도 이렇게 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각은 너무 숙이거나 눕혀지면은 공이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기 때문에 그냥 딱 90도 90도 해서 여기 왼쪽 눈썹으로 그냥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하시는 코스가 있으면 여기 끝을 그냥 원하는 코스로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칠 수 있으니까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각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그리고 팔꿈치 넓이 제일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윙 꼭 여기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끝까지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에 힘 주는 거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꼭 유의해 주실 수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제 리듬감이나 중심 이동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시범을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빨리 조금 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심 이동이에요 리듬감이라 일단은 포핸드 기본은 오른발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인데 여기서 뒤꿈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리듬이나 이런 그런 빠른 볼 전환이나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뒤꿈치는 떼주시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방방 뛰듯 있잖아요 그 대신 계속 이렇게 리듬을 타주시면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게 포핸드 익히는데 그리고 스텝 익히는데 좋기 때문에 꼭 이 점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